밤만 되면 기침이 멈추지 않는 분들 독감이나 코로나가 끝났는지 몇 주나 됐는데도 아직도 밤만 되면 기침이 나오는 그 원인 첫째, 밤공기에 대한 변화를 이해를 하고 둘째, 밤에 생기는 기관지의 변화를 이해를 하면 치료가 아주 쉬워지는데요 치료 방법까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 따가 이렇게 겨울철에는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는 것만 봐도 겨울철에는 공기가 건조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이런 겨울철에는 밤이 되면 공기가 더 건조해집니다 따뜻한 공기보다 찬 공기가 수분을 보존하는 능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공기가 더 건조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건조하고 찬 공기가 이누도 점막에 있는 얼마 없는 수분까지 아삭아버리면서 더 기침을 하게 만드는 거죠 건조한 목이 기침을 유발한다는 300만 조회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잠깐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가습기를 사용하고 목해인들을 입에 물어 침을 나오게 해서 목의 건조함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밤에 생기는 기관지에 대한 변화를 좀 알아볼 텐데요 사람의 몸은 자연적으로 밤이 되면 기관지가 더 좁아집니다 기관지가 좁아져서 색색 소리가 나는 병을 천식이라고 하죠 그러니 천식 발작이 나타난 것도 항상 밤이라 겨울철에 응급실은 기관지 환자들로 넘쳐납니다 이건 생체리듬의 변화 때문에 그런데요 옆에 나가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티솔은 아침에 올라가고 저녁 때 되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바로 이런 변화 때문에 기관지가 더 좁아지고 건조하게 변합니다 이런 걸 증명하려고 사람들을 햇빛이 안 드는 방에 며칠 동안 가둬놓고 생체리듬을 부시고는 기관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 등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하지만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체리듬이 기관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관지 과민증이라는 질환 때문에 특정 사람들에게만 기침이 더 오래 갑니다 기관지 과민성은 정말 말 그대로 감염 질환에 걸렸을 때 기관지가 과민해졌던 게 8주까지 지속이 되며 찬 공기 또는 먼지와 같은 작은 자극에도 반응해 기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당뇨에도 당뇨 전 단계가 있는 것처럼 이 기관지 과민증은 천식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엄연히 따지면 이보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요 이런 과민한 기관지가 심하게 반응하여 기도 폐쇄의 특징을 보여 숨쉬기 힘들어지면 저희가 천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옆에 나가는 그래프를 보시면 천식이 실제로 진단되는 나이 연령대는 대부분 젊을 때지만 중년기 노년기에도 흔히 발병하지만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만약 감기가 다 나아는데도 기침을 8주 안팎까지 한다면 기관지 과민증이나 천식을 의심해보고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기관지 과민증 치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습기나 목캔디를 사용해서 기관지를 촉촉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핵심이겠고요 이때 기침을 오래 한다고 해서 항생제가 다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만약 정 해결이 안 된다면 밤에 알러지약을 복용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옆에 나가는 영상들도 봐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